그러니까 나 그런지를 바라야 되고 5학년으로 살 맞을겠지 뭐 다음은 뭐 다 들어? 정춘을..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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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춘을... 우리 선생님... 난 둘째 걸리로... 행사 이전은 아니다 그럼 매네리... 매네리 형님과? 뭐래 그래? 뭔가 뭐... 매네리 형님과... 매네리 형님과... 매네리 형님과... 시빨리... 그래? 아 맞다... 원래... 원래 냄비가 한 마리니까... 매네네... 유학 1번은 피하지 못하지만... 응... 5학년 10번까지는... 목까지 버티지... 절대로 유학이면... 반대생 같이 버티지..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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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생 안 받고... 하하하하